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왔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 박민행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도성 옆에 있는 약방에서 잡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지요. 그의 나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약국에서 밖을 내다보니 귀하게 생긴 한 청년이 낙위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약방 생활이 지겨웠던 터라 박민행은 그 청년의 뒤를 무작정 따라 나섰지요. 청년의 집에 이르자 박민행은 다짜고짜 엎드려 자신을 거두어줄 것을 간청했어요. 청년은 그를 보더니 별 말이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했지요. 그 청년은 나중에 나라의 큰 공을 세우게 되는 이장호 장군이었어요. 박민행은 이장호를 잘 따랐으며 이장호는 박민행의 내력을 물어보지도 않고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지요. 또한 박민행을 부잣집 딸과 결혼시켜 주었어요. 그 부잣집에서는 딸을 아주 사랑해 시집갈 때 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보냈지요. 박민행은 졸지에 부자가 되었으나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초연하게 생각했어요. 박민행은 부인을 맞아들인 뒤부터 날마다 도박판에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바다와 산천을 두루 유람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이장호의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고 비웃어도 이장호는 박민행을 그저 처음과 똑같이 대했지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오히려 이장호를 이상히 여겼어요. 얼마 후, 금군 별장, 그러니까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의 수장에 오른 이장호는 삼도 수군 통제사를 맡아 임지로 떠나게 되었어요. 옛 통제사를 잡아들여 한양으로 압송하고 민심을 수습하라는 어명을 받았지요. 궁을 낳은 이장호는 집에 오자마자 박민행부터 찾았어요. 어명을 수행해야 하니 속히 행장을 갖추고 나를 따르게. 그때 이장호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말했지요. 어명을 받아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면서 하필 박민행만 데리고 가다니 어찌 그리 엉뚱하신가. 하지만 이장호는 끝내 박민행만 데리고 갔어요. 이장호는 통영에 도임하자마자 옛 통제사를 한양으로 압송시켰지요. 그 당시 통영 군민들의 민심은 아주 흉흉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며 앞날을 두려워했지요. 군영에는 정리가 안 된 장부들이 쌓여있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지요. 이장호는 박민행을 불러 말했어요. 자네는 머리가 영리하니 장부들을 잘 정리하고 군영의 재물을 정확히 파악하게. 이장호의 명을 받은 박민행은 군영 안에서 은밀한 계획을 세워 모든 사물을 바로잡았지요. 옛 통제사의 출납을 정리해 오만금에 가까운 재물을 확보했어요. 박민행은 이 사실을 이장호에게 보고했지요. 장군,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네가 편리한 대로 잘 살펴서 처리하게. 박민행은 그날 밤 세병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아 병사들과 군민들에게 먹였지요. 이거 얼마만의 고기 맛을 보는가. 이렇게 배불리 먹어보긴 처음이네. 아이고, 새로 오신 통제사님은 인심이 참 후하네 그려. 박민행은 또 세금을 포탈한 자와 나라의 공금을 함부로 쓴 자들을 찾아내어 변상을 시키면서 말했지요. 이는 통제사님의 지시이다. 박민행은 모인 공금을 곡식으로 바꾸어 굶주린 군민들에게 나누어주고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갚도록 했어요. 이 또한 모두 통제사님의 지시이다. 세 통제사의 온정에 군민들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지요. 박민행은 이 사실을 이장호에게 보고했어요. 이장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이윽고, 군영이 안정되고 군민들도 활기를 되찾았고 이장호는 삼도에 이름을 떨쳤어요. 그리고 이장호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지요. 박민행은 이장호의 뛰어난 부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장호의 선풍과 자신이 가진 재주로 은혜를 갚은 박민행의 높은 포부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배신당한 가슴속 이야기 윤아무개는 지체녹고 문벌 있는 집안 출신의 무변이었어요. 성품이 모질고 독했으며 경망스럽기도 했지요. 그는 천박하나마 무예는 있어 당시 재상의 문하에 출입했는데 그에게 주선을 많이 해주는 재상도 있었어요. 그가 충청도에 살 때 상을 당해 공궁해진 나머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지요. 마침 이웃마을에 친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송상과 돈이나 재물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윤 씨는 이웃 친지에게 청해 돈 양이나 빌리고자 했지요. 그 사람은 80량 증서를 써주고 송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찾아쓰게 했어요. 그런데 윤 씨는 십자를 백자로 몰래 고쳐 전주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납정과 바꾸어 사용했지요. 때가 되어도 증서와 돈이 바뀌지 않자 전주 가명이 조사를 나왔고 윤 씨의 소행을 알게 되었어요. 박윤수는 그때 전라도 관찰사였는데 진영 교조를 보내 무변 윤 씨를 결박해오라는 엄명을 내렸어요. 교조를 닥치자 윤 씨는 당황해 어쩔 줄 몰랐지요. 그때 이웃 친지가 와서 말했습니다. 애초에 자네가 한 일이 불미스럽기는 하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자네같이 전직 있는 사람이 한 번 진영에 잡혀 들어가면 그건 몸과 명예를 망치는 일 아니겠나. 나는 벼슬이 없는 포위라 내가 대신 가주겠네. 자네는 기한이 지나면 오게나. 기한이 되었을 때 돈을 마련해 보내주면 좋겠네. 윤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웃 친지를 진영에 대신 보냈어요. 그 사람은 곤장을 막고 옥에 갇혔지요. 돈을 갚아야 내보내준다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논박과 가산을 다 팔아갖고 몇 개월 만에 석방되어 돌아왔어요. 곤장에 심하게 맞아 생긴 도구로 거의 죽다 살아났고 집은 품비 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윤 씨에게서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보았기에 뒷날을 기다릴 뿐 한 번도 입을 여이지는 않았지요. 그 뒤 윤 씨는 단천 부사가 되었어요. 이웃 친지는 그제야 말을 빌려 천리박 그곳에 찾아갔지요. 윤 씨가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맞이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문지기가 막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열흘 머무르게 되니 노자도 바닥이 났고 점주에게 진 빛도 불어났습니다. 별다른 묘안도 떠오르지 않으니 진퇴 유곡이었지요. 하루는 원이 출타한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서 기다렸다가 앞으로 바로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내가 여기 온 지 오래되었네. 윤 씨가 돌아보고는 종에게 모시고 관하로 들어가거라 하고 지나가 버렸지요. 얼마 안 있어 윤 씨가 돌아왔어요. 이웃 친지와 인삿말을 나누고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빈궁하다는 것은 자네도 아는 바라. 옛정을 생각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지만 문지기에게 막혀 한 달 열흘 머무는 바람에 쌓인 밥값도 밀렸다네. 부디 자네가 나를 가련히 여겨 구제해 주길 바라네. 내 지난 날의 부채는 말하지 않겠네. 윤 씨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공채가 산더미 같아 자네를 구원해 줄 여유가 없어. 그러고는 바깥에 머물 곳을 정해 주었으나 접대가 극히 쌀쌀 맞았어요. 윤 씨가 그 사람에게 몇 달 머물게 하고는 다리에 병이 든 말 한 피를 주며 말했지요. 이 말의 값이 수백 금은 데이터이니 끌고 가서 팔아서 쓰게 그리고 노자로 오십냥을 주었어요. 이웃인지가 간청했지요. 마른 다리에 병이 들었고 노자돈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밥값을 갖고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하다네. 장차 어떡하면 좋겠나 다시 생각해 주게나 그러자 윤 씨가 안색을 달리하며 말했지요. 부채가 쌓여 있는데도 자네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는 걸세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빈손으로 쫓겨났을 게야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게 그러고는 나가 떠나게 하니 그 사람이 크게 노하여 돈을 마당에다 뿌려버리고 욕을 했습니다. 네가 공금을 횡령하여 진영에 끌려가려 할 때 내가 의리로 너 대신 가져왔다가 옥중에서 거의 죽을 뻔했고 그 빚을 갚는데 가산에 탕진했다. 너는 망금을 받는 태수가 되었기에 내 전리를 멀다 않고 너에게 왔지만 맞이하지도 않고 냉대하다가 겨우 오십냥을 노자로 주는구나. 이것은 오고 가는 비용으로도 부족하니 고금 천하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도둑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방성대곡하며 문 밖으로 나가 내 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원통함을 부르짖었어요. 모두 그의 실상을 이야기하니 윤 씨가 듣고 유감을 가졌지요. 그리고 이웃인지가 자신의 과오를 드러낸 데 분노하고 장교에게 그의 행장을 조사하게 했어요. 행장에 종부시와 낭청의 공문 두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윤 씨는 이웃인지를 가두게 하고 바로 그날 감형으로 가서 감사에게 아뢰었지요. 하관읍에서 어보를 위조한 죄인을 잡아두었나이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자 감사가 말했습니다. 본읍에서 죄를 다스려도 좋다. 그렇다면 하관이 처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 그러자 관하로 돌아와서 그를 때려 죽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잔인하고 비정한 인간이 있단 말인가 몹시 참혹하도다. 억울한 죽음 옛날 어느 산골에 해가 질 무려 나무쯤을 지고 가는 총각이 있었다. 그날은 사랑 눈이 내려서 어쩐지 더 으스스 하였다. 날이 저물어 빨리 길을 가다가 보니 무엇인가 길에 길게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었다. 날은 저물었는데 이 산골에서 송장을 만났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내가 살인을 하였다고 발자국을 따라와서 다그친다면 영락 없이 당하게 생겼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송장 앞에서 고잇돌이 생각을 하다가 총각은 나무쯤을 부리고 지게에 송장을 지었다. 아직 체온이 있는 듯 하였으나 어서 마을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그 자리를 바로 떠났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이 들었다. 동네 주막 앞에서 옆을 지나가는데 그 집은 낮이나 저녁에는 술을 팔면서 밤이면 노름판으로 재미를 보는 집이었다. 나무꾼은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동네에 들어섰으니 나의 발자국이 여러 사람의 발자국과 섞여서 드러나지 않겠지. 이 송장을 노름하는 방 밖에 두고 가면 노름꾼들이 나오다가 보고 알아서 하겠지. 나는 얼른 여기서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송장을 방 밖에 내려놓고는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멀지 않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노름꾼 하나가 소피를 보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커먼 것이 발에 걸려 자세히 보니 송장이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다른 노름꾼을 불렀다. 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오다가 얼어서 죽은 모양이군. 송장이라도 추울 테니 방 안에 들여 놓았다가 내일 광가에 가서 보고 하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돈을 벌어야 저 자식을 먹이지. 어서 노름이나 계속하세. 죽은 사람 앞에서 노름을 하자는 것은 이상한 말 같았지만 실제로 노름에 미치면 이 정도는 예사라고 한다. 여럿이 송장을 방에 들여놓았다. 날이 밝아오자 노름꾼들은 방 안에 들여놓은 송장을 잊어버린 채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고 주막 주인은 이런 사건이 밤사이에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잠만 잤는데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랫목에 있던 송장이 부수수 일어났다. 일어나 앉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무엇을 생각하는 듯했다. 이상하다. 내가 술에 취해 집에 오다가 오 거기가 산길이었는데 하도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잔다고 길가에 주그리고 앉았지. 아하 잠도 오고 추워서 웅크렸는데 그러고는 기억이 잘 안 나.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이상하다. 누가 업어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은 모양이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 어서 집으로 가야지. 주인에게 인사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재미가 없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하마터면 진짜로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가다가 잠깐 자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겨울에는 대개 얼어 죽는 법이다. 이 사람이 그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오전에 노룽끈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간밤의 방 안에 있던 송장이 어디 갔는지를 물었다. 주막 주인은 영문을 모르니까 어리둥절 했다. 여보게 송장이라니 무슨 말인가 나는 처음 듣는 말이네. 자네가 꿈꾸다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닌가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노름을 하다가 소피를 보러 나갔는데 무엇이 내 발에 걸리기에 보니까 송장이었네. 그래서 방 안에 들여놓고 노름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길이네. 에이그 이 사람아 내가 일어나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자네가 간밤에 돈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인데 아이고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게. 이 말이 소문이 나 여러 사람이 광가에 불려가게 되었다. 물론 주막주인과 노름꾼들이 붙들려가 너희들이 돈이 아쉬워서 죽이지 않았느냐고 문초를 받으며 송장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송장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결국 맨 마지막에 책임을 질 사람은 주막주인이라고 해서 광가에서는 매를 때렸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주막주인은 아무렇게나 말했다. 아이고 송장을 새벽에 앞산에 묻었습니다요. 이놈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그 고생을 한 뒤에야 말을 한단 말이냐. 어서 이놈을 앞세워서 그 무덤을 파보아라. 주막주인이 앞장서고 노릇꾼들은 삽과 갱이를 들고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뒤를 따랐다. 뒤따른 사람 중에는 나무꾼과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면 광가에 붙들려 가서 고생할 것 같아 나서지 않고 뒤만 따라갔다. 그러니 주막주인만 애매하게 죽을 일이었다. 자기가 파묻지 않은 송장을 어디 가서 찾겠는가. 그렇지만 한운수 없이 산으로 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엊그제 만든 듯한 엉성한 무덤을 발견하고 무조건 그리로 가선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말하고 말았다. 이 무덤입니다. 파보테면 파보시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무덤을 팠다. 조금 있다가 과연 송장이 나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지 관엔 넣지도 않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덤에서 꺼낸 송장을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장사를 나간 김서방이 아니요? 아이고야 김서방이 언제 돌아왔나? 이 사람이 왔으면 내가 잘 알 것인데 살아왔거나 죽어왔거나 내가 모를 턱이 있나? 아이고 각시가 남편이 올 때가 되었는데 안 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런 병구가 어디 있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 주막 주인도 김서방은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거 큰일이 났다. 정작 무덤을 판 후에 사건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더니 여기 좀 보시오 죽은 사람 머리에 대나무 못이 박혀 있구려. 어디 어디 어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살인이구먼. 광가에서는 이제 주막 주인을 살인범으로 인정할 차례였다. 그런데 노룽 군들이 나서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왜 김서방을 모르겠습니까. 김서방은 이렇게 키가 큰데 어제 우리가 방에 들여놓은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옷도 다르고 그 사람은 수염이 적었습니다. 분명히 김서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름방에 있던 송장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막 주인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리게 된 것을 본 구경꾼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노름방에 들어간 송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 하였다. 그런데 구경꾼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노름방까지 송장을 실어 나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더욱 놀라서 그 두 사람을 빙 둘러싸며 어찌된 일이며 왜 그럼 진작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애매한 주막 주인을 죽이려고 하였느냐고 여기저기에서 물었다. 두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광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므로 노름방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일은 엉뚱하게 벌어졌다. 그럼 김서방은 누가 죽였을까? 김서방의 아내를 찾아가 김서방 소식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장사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서방 아내는 무덤 사건을 모르는 모양이다. 김서방의 아내는 소식을 듣고 산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이 여자의 소행을 자세히 알아본 광가에서는 드디어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김서방은 장사를 나갔다가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내용이었다. 김서방이 장사를 그만두고 한밤중에 몰래 자기 집에 가서 엿보니까 친구가 전한 바와 같았다. 방 안에 들어간 김서방은 아내의 사죄를 받고 홧김에 술을 먹고 자다가 그만 죽음을 당한 것이다. 김서방 아내와 셋 서방이 광가에 가서 벌을 받았다. 김서방은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반드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신이 되어 어떤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게 하고 이것을 나무꾼이 죽은 줄 알고 주막까지 지고 가게 하였던 것이었다. 안이 땡 굴뚝의 연기 장터를 지나는데 그날 장이라도 서면 정보를 얻기가 좋다. 보성을 지날 때도 마침 장날이 길래 구경도 할 겸 장터를 어슬렁 거렸다. 장꾼들이 제법 북적거리고 내놓은 물건도 종류가 다양했다. 온기를 지고 와서 파는 사람도 있고 비시며 비녀 거울처럼 여자들이 쓰는 물건을 파는 박물 장수도 보였다.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어물을 가져와 곡식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물건을 놓고 서로 흥정하는데 그 모습이 무척 활기찼다. 관리 생활을 하느라 궁궐만 드나들고 책이나 들여다보던 내 눈에는 모든 게 신기했다. 장 장 구경을 다니다. 추출해서 밥집에 들렀다. 몇몇 장꾼들이 국밥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인 사내는 불을 때려 그릇을 치우려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국밥을 갖다 주던 주인 사내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더니 가게 구석에서 곡식 자루를 꺼냈다. 관하에서 나온 듯한 몇 명이 장부책을 들고 나타나 주인에게서 자루를 받아갔다. 뭘 받아가는 거래요? 종복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물었다. 자릿세 내는 거겠지 뭐겠나? 주인은 늘상 있는 일인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다시 일에 몰두했다. 장사 하는데도 세금을 내나 보지요? 세금은 세금이지 향청에 계신 양반님네들에게 내는 세금. 주인 사내는 이 말을 하며 히끗 내 쪽을 돌아보았다. 못 들은 척 밥그릇에 수저를 꽂으며 옆자리의 장꾼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 함양 갔다 왔다면서 그려 거기서는 산골짜기라 생선이 귀하잖아. 말린 생선을 가져다 팔았는데 이문이 제법 남았지. 올 땐 노루 가죽이랑 약초를 받아왔구먼. 그래 맞아. 바닷가 마을에서는 짐승 가죽을 가져가면 제일 좋아하지. 바닷가에서 나는 걸 산골에 갖다주고 산골에서 나는 건 바닷가에 가져다 팔고 그래 그것 참 괜찮은 방법이군. 이번에도 이문이 많이 남았으니 김대감이 좋아하겠구먼. 주인 사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자 김서리가 막걸리를 들이켜며 한마디 했다. 저 집도 종을 시켜서 장사를 하나 보지요. 김서리의 말에 괜스리 무한해서 흠 헛기침을 했다. 본래 우리 사대부들은 장사를 천하게 여긴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중에서도 장사로 얻는 것을 가장 하급으로 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일까. 요즘은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사대부 집안에서도 장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남들 눈이 있으니까 직접 나서지는 않고 종을 시켜서 하지만 말이다. 장터를 나오는데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노래를 부른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노랫말이 어째 요상하다. 고울원이 되니까 좋네 좋아 관하창고는 우리 집 꽃가니요 고의 재산은 전부 내 거라네 그건 모두 백성디 핏담 이라네 고울원이 되니까 좋네 좋아 낮에는 경치 구경 유란 다니고 밤에는 기생첩을 끼고 논다네 백성들 원망은 어찌 피하려나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갔는데 맞은편에서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보였다. 앞에서 말을 끄는 종이 있고 뒤에는 청직인 듯한 사람까지 따르는 걸 보니 제법 사는 집안인가 보다. 사람들이 길 한쪽으로 비켜서며 몸을 피했다. 그런데 우리를 뒤따라 오던 사내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다. 거기 서지 못해 대감님 행차하시는데 감히 뒤따르던 젊은 종이 눈에 불아리며 소리쳤다. 미안하네 아들놈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 급한 마음에 그만 사내가 놀라서 떠듬떠듬 대답하는데 젊은 종은 그런 사정 알 것 없다는 듯 사내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젊은 종 하는 짓이 하도 눈골 쉬어서 혀를 차는데 종복이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힘 있는 집종은 틀립니다요. 주인이 힘이 있으면 그 집 종들은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종은 뻣뻣이 서있는 나를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다 말고 위아래를 훑어보며 돌아가 버렸다. 몰골은 남루해도 내가 양반으로 보이기는 보였나 보다. 그런데 이 마을 아이들도 장터에서 들은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아무래도 수령에게 무언가 있나 본데 좀 자세히 알아봐야 겠는걸. 비록 아이들이지만 저런 노래를 여기저기서 부른다는 건 민심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것이다. 밤이 되어 묵을 곳을 찾는데 어찌나 문전박대가 심한지 간신히 방을 하나 얻기는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곡식을 내놓고 밥을 좀 지어달라고 했더니 주인 안악의 입이 대빨로 튀어나왔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 괜히 나만 지은 죄도 없이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뒷간에 가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이고 꼬레 양반이랍시고 밥은 손수 안 해드시겠다고 너무 그러지마 몰골을 보아하니 몰락한 집안에 낙방거지 같던데 안됐지 뭐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부하가 나서 죽겠는데 아이고 도대체 양반님네들 서원에 제사 지내는데 왜 우리가 음식을 대야해 질들이야 맨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편히 사니까 그 잘난 글 가르친 공자님이 고맙겠지만 그 뒤치다 거리를 왜 우리가 하냐고 안악이 몹시 화가 났는지 우당탕탕 솟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험악했다. 아이쿠 후닥딱 방으로 돌아와선 모르는 척 앉아있었다. 밥상을 받긴 했는데 밥알을 씹는 건지 돌조각을 씹는 건지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겠다. 아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상한 노래요? 사내는 멀뚱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아하 하는 표정을 씌었다. 얼마 전부터 그런 노래가 돌긴 하던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님 이야기는 아닐 테고 사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방문 밖에서 말린 나무를 다듬던 안악이 중얼거렸다. 우리 원님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또야 널리고 널렸잔수 우리 원님이야 토박이 양반님네들 말고는 미워할 사람이 없을 텐데 다음 날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정을 살폈는데 군수에 대한 평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크게 군수를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김설이가 알아본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양반들의 위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던 걸요. 여기 사는 김씨 집안의 위세가 대단한가 봅니다. 좌수도 그 집안에서 도맡다시피 하고 고울리를 좌지우지 하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마을로 오다 봤던 그 김대감 이라는 사람도 그 집안 사람입니다. 제법 높은 벼슬을 살다 내려왔는지 다들 김대감 댁이라고 하더라고요. 문득 지난 밤 안하기 한 마리 생각났다. 음 지피는 바가 있군. 김설이 자네는 그 노래가 어디서부터 퍼졌는지 좀 알아보고 유씨의 관하 앞에서 만나세. 저녁에 김설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내 짐작이 맞는 것 같았다. 마패를 보이고 조용히 출두했다. 수령은 평범한 인상이지만 강직해 보였다. 문서를 살펴보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대체로 무난했다. 눈에 보이는 잘못은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 제가 모자라 크게 덕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백성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 지방에 새거하는 사대부들이 있는데 제각각이더군요. 군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짐작이 갔다. 아마 군수는 내가 출동한 이유를 짐작했을 것이다. 군수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다. 아이들이 부르고 다닌 노래는 마을 양반들이 군수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퍼뜨린 거였다. 사실 지방관이 돼서 보임한다 해도 말처럼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생전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 그 지역 사정이 어둡고 그 지방에는 대대로 살면서 지배층 역할을 하는 양반들이 있게 마련이다. 당연히 수령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화 안에 향청도 설치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골은 양반들이 좀 심하게 굴었던 것 같다. 향청에 필요한 경비를 백성들에게 부담시키는 거야 의뢰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사로이 욕심을 채우거나 너무 심하게 굴어 원망해 사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 군수가 나름대로 백성들 편을 들다 보니 향청의 양반들과 부딪혔고 그러자 이골 양반들이 수령을 몰아내려고 짜낸 방법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거짓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무슨 서동료도 아니고 참 별일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백성들은 이 노래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기야 백성들도 바보가 아닌데 조작된 민심에 쓸려가겠나. 그저 철없는 어린애들이나 역가락에 넘어가 멋도 모르고 부르고 다닌 거겠지. 본인이 당당하게 행동한다면 백성들도 그것을 알아주게 마련이고 꼴리거나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 새삼 알게 되었다. 한중로 다섯 번째 이야기 세자의 괴이한 병 다음해 2월 열사흔 날에 정성왕후 께서 병이 나셔서 손톱이 푸르게 변하고 피를 많이 토하셨습니다. 그 피의 색깔이 붉지도 않고 모두 검고 이상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 세자께서는 곧바로 뒤쫓아 오셨는데 정성왕후께서 피토하신 그릇을 본 세자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를 본 모든 이들이 그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비록 친어머님은 아니나 이렇게 지극하시니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효성이 뛰어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세자께서 병환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날이 밝은 후 열나흔 날에 영조 인근 께서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두 분 사이가 가깝지는 않으시나 병의 증세가 심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님을 보자 세자께서는 또다시 온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시니 아버님이 안 계셨을 때 하신 것처럼 약을 떠먹여 드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셨으면 아버님 보시기에도 좀 좋아 보였을 것을 방 한구석에 엎드려만 계시니 아버님께서 아까의 일들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영조 인근께서는 옷 입으신 것부터 행동까지 세자를 꾸중하셨습니다. 중전의 병이 심각하신데 너는 어찌 행동을 그리 하느냐 하고 또 화를 내시니 이처럼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까는 저렇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곁에 있던 선의 궁과 내 속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때는 우연하게도 환 공주의 남편인 일성위도 병이 났기 때문에 영조 인근께서는 아끼시는 공주를 궁 밖에 시댁으로 내보내시고 마음이 우울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정서 왕후께서는 병세가 점점 나빠지시더니 보름날 오전에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세자께서는 슬퍼하시며 장례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인근께서는 여러 궁인들과 두 분이 서로 만나시던 시절부터 지금 일까지의 말씀을 길게 하시느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세자께서는 빨리 예를 올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때 일성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또 전달되었습니다. 영조인근께서는 그때에야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즉시 공주가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성왕후의 장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치러졌습니다. 세자께서는 친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늘을 보며 안타까워 외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렇듯 세자의 슬퍼하시는 모습을 영조인근께서 보셨더라면 감동하셨을 런지도 모르지만 인근께서 공주께 가셨다가 돌아오신 후에는 계속 엎드려만 계시니 갑갑하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조인근께서는 결국 아드님이 엎드려 흐느끼는 모습만을 보시고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일 말고도 부자분의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6, 7년 전에 영조인근께서 후궁으로 얻으신 문씨 때문이었습니다. 문씨는 원래 시녀 출신으로 문여라 불리던 인물이었으나 어느 순간 영조인근의 눈에 띄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조인근께서는 문씨를 아끼시어 곧 공주를 얻게 되셨고 문씨의 오빠인 문성국에게 벼슬까지 주며 특별히 대접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고 술렁였는데 들리는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문씨 남매는 아들을 못 낳으며 다른 자식이라고 데려다가 아들 낳았다고 속인 것이다. 그 어미는 중이었다가 신분을 버리고 일반인이 된 것인데 딸이 아기를 낳을 때 감히 궁으로 들어왔다. 이런 괴상한 말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 문성국이라는 자가 무슨 생각으로 세자께 그리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세자가 하시는 일을 모조리 염탐 했다가 영조 임금께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문성국이는 저희 남매가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웃줄 함으로 무서운 것이 없이 세자의 사소한 일까지 듣고 보는 대로 영조 임금께 말하고 문시는 안에서 있는 모든 소문을 다 말하니 그런 일을 모르실 적에는 의심만 하시다가 날마다 세자의 나쁜 점만 들으시니 노여움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정성왕후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인 3월 26일에 이번에는 또 70세가 넘으신 대비 인원왕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인원왕후께서는 세자와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멀어지는 부자분의 사이를 알고 많이 걱정하시며 얼마나 걱정이 크겠느냐 하시며 항상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자께서는 할머님인 인원왕후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셨으므로 슬퍼하심이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크셨습니다. 세자께서는 병을 크게 앓으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정성왕후 인원 대비 두 분을 떠나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크게 아껴주셨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신데 아버님은 아드님의 본심을 모르시고 하는 일마다 잘못하고 나쁜 줄로만 하시어 꾸지란만 내리시니 세자께서는 병환이 점점 더 깊어만 가셨습니다. 세자께서는 병환 때문에 일을 잘못 저지르는 경우도 많으셨으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국이란 놈은 일일이 영조인근께 고자질을 하니 부자분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조인근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신하들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세자를 꾸짖고 화를 내시니 세자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인간은 화가 날 때마다 내관들을 매질하셔야 속이 풀리시게 되었는데 그 해 6월부터는 사람까지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관 김환체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들고 나오시니 나는 그때 사람의 머리 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흉하고 놀라운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세자께서는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풀리시는지 내관들이 여러 명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일을 선의궁에게 여쭈었는데 세자께서 이것을 하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시니 내 마음이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해 9월에 세자께서는 돌아가신 인원 왕후를 모시고 있던 시녀 빙해를 데려오셨습니다. 빙해 말고도 여러 시녀들을 가까이 하셨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려서 비가 흐르고 살이 터지니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신 시녀가 많지만 짧은 기간이 없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은 양재에게도 용서하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빙에만은 유달리 아끼고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빙해의 인물됨이 또한 간사한지라 세자께 어떠한 재앙을 부를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조인근께서 빙해에 대하여 아시게 되었습니다. 영조인근께서는 펄쩍 뛰시며 노여워하고 세자를 부르시니 잘못한 일이 없으실 때도 엄하신 분이 잘못을 알고 난 후에는 어찌 하셨겠습니까?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시며 크게 꾸지지셨습니다. 그 요망한 시녀를 잡아 끌어내라 하시는데 그때 세자께서는 놀라시어 빙해를 못 나가게 하였습니다. 어서 잡아오너라 용조인근께서는 노하시어 계속 풍부하셨고 세자께서는 내보내지 않으시려 애를 쓰시니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자께서는 빙해의 얼굴을 아버님께서는 모르시므로 빙해와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시녀를 데려다가 대신 빙해옵니다 하고 내보내셨습니다. 나는 궁중에 들어온 이래 용조인근께서 그 아드님에게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귀중히 아껴주심에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궁중에 들어와 며느리로서 모신지 14년 만에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세자가 빙해를 데려올 때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어째서 내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너까지 나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냐 내 남편에 대한 정에 끌려 그전 양재가 왔을 때도 네가 조금도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그 자식까지 보살피니 그때는 내가 오히려 너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녀를 데려다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나에게 알리지 않고 내가 오늘 다 알고나서 묻는데도 즉시 대답하지 않으니 네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고 땅을 두드리시고 꾸지지셨습니다. 남편이 한 일을 어찌 함부로 위에다가 알리겠습니까 아내로서의 도리가 아닌 줄 아옵니다. 하였더니 더욱 꾸중을 하셨습니다. 너그러운 사랑만 받아오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엄한 꾸중을 들으니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세자께서는 몰래 다른 궁인을 시켜서 빙해를 화왕 공주의 집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잘 숨겨주어라 하고 단단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조인근께서는 세자를 부르시더니 다시 꾸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자께서는 꾸중을 듣고 서름이 북받쳐 올라 나오시는 길에 우물에 뛰어들어 가셨습니다. 박세근이라 하는 내관이 얼른 뛰어들어가 세자를 구해서 얻고 나왔습니다. 마침 겨울이라 우물가에 얼음이 가득하고 물이 많지 않았기에 무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조인근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무마땅하신 아드님이 우물에 뛰어드는 해괴한 행동까지 보시게 되자 더욱 노하심이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신하가 다 궁에 들어와 있던 시간이라 다같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세자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님은 세자께서 심하게 꾸지람을 들으시는 것과 우물에 빠지시는 일을 보시고는 임금께 충성하고 사위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자께서 아버님의 사랑을 이루셔서 슬프심에 절어하시오니 그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러자 임금께서 또다시 크게 노하셨습니다. 마침 나에게도 노여워하신 후인지라 내 죄까지 겸하셔서 아버님의 벼슬까지 내놓게 하시는 등 노여움을 크게 내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영조 임금께서는 성박 월과계라는 곳에서 쉬고 계시던 아버님을 다시 불러 벼슬을 주시고 아랫방으로 내려가 있던 나도 부르시어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시니 지극하신 임금의 성은이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의 지도자라고 하지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부하에게 그 그릇에 맞는 일을 주고 끝까지 믿고 맡기지요. 세상에서 큰 일을 했던 위인들의 삶을 보아도 그들이 만났던 지도자에 따라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나 자신을 갈고 닦아 덕을 쌓는다면 그런 행운이 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이 찾아갈 거예요.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